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어느덧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8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오전에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이면서 0.33% 하락한 2,535.93에 오늘 짱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11% 오르면서 714.46에 거래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외국인이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끄리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쉽지 않았고 내 종목은 여전히 답답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살맛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두 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월요일 살맛나는 주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월요일에는 딜사이트 S의 김정엽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충격에 오늘 코스피 시작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500선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미증시의 분위기와 흔들렸었던 금요일 종가 이런 거랑 비교했었을 때는 생각보다 반등이 괜찮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세서 당장 내일 시장의 방향이 어느 쪽일 것 같아 강도가 내일 당장은 어떨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들 간에 그런 변동성들도 굉장히 극단적이고 하루하루가 다른 그런 상황이죠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연속적인 급락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특히나 막판까지 흔들리고 코스피도 많이 회복을 못한 상황에서 8월 초의 급락을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우리 증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 증시와 미증시의 어떻게 보면 약간 선행하는 그림이 좀 자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좀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미증시가 금요일 날 좀 많이 내렸죠 이제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 경기 침체를 동반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발표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수준들이 컨센서스에서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캡파보다 그렇게 어긋난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떨 때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방어가 잘 되고 어떨 때는 더 이제 확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표에 좀 약간 수치적인 그런 통계치 이런 것들로 뭔가 이제 시장을 가늠하기에는 좀 다소 좀 난해한 그런 시장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도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책이 되겠죠 큰 변화를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변화와 변곡점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이런저런 변동성들 그다음에 뭐 잔파동들 그다음에 마지막 털을 여는 물량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뭐 9월 달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부터 또 금리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지표들이 좀 안정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시장도 같은 악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성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은 뭐 시장이 더 급락으로 지난 8월 달에 저점을 깨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FOMC 이후에 뭐 금리 정책 발표와 그다음에 혹시나 거기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빅컷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반등에 힘을 좀 더 빠르게 실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요즘에는 뭐 시장이 그래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뭔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약주 그다음에 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주도업종들이 매일매일 분위기를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바꿉니다 지난주에는 2차전지가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너무 강력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닥을 찍었나 이런 기대감들이 많았는데 금요일이랑 오늘은 타겟팅이 또 2차전지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 내가 점 찍어놓은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항상 뭐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은봉에서 매수하는 좀 여유로운 전략들을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위치는 어떻게 보든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든 아니면 뭐 내일 당장 반등을 하든 낮은 위치여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뭐 확실한 팩트라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좀 더 좀 멀리 보고 긴 호흡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단기적인 반등이라든가 추세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FOMC에서 이어질 훈풍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한번 좀 같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정말 주도 업종도 하루하루 다르고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시장의 큰 변곡점을 앞두고 있죠 FOMC 이후로 시장의 반등이 찾아올지 기대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쉽지 않은 시장이다 오늘 장도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 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어떤 장에서도 하지만 분명히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내 화장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이죠 실리콘2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4만 3,400원으로 10.15% 올랐습니다 실리콘2 폴란드나 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진입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강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제약주 그 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약주는 이제 9월 달에 일정들이 좀 많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된 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은 지난주를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조금 조금씩 좀 되살아나는 그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이 우리 올해 4월부터 한 6월 사이에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종목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뭐 이제 2021년도 2년도 3년도 이제 중국이 이제 사드 배치된 이후부터 이제 막 중국에서 판매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동안에는 실적 악화 소식만 들려오다가 요즘에 K뷰티 인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집중됐었던 그런 매출들이 이제 뭐 북미 시장 즉 미국에서도 엄청 팔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업종과 그 다음에 화장품 종목들의 펀더멘털 실적 개선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4월에서 6월 달에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내용들이 됐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수도 좀 많이 흔들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조용하고 많이 밀리기도 하고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혹은 뭐 이제 지난주부터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오늘 보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제법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는 게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뭐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뭐 K뷰티의 인기와 그 다음에 뭐 맥출액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견고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도주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이런 종목들에는 실적으로 뭔가 좀 얘기를 할 만한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이 다시 한 번 좀 테마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끌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은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서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들 그 다음에 뭐 펀더멘터리 개선되는 실적의 내용들 이런 것들로 보면은 여전히 주가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공간들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리콘2라는 기업이 오늘 이제 뭐 살만한가 종목으로 이제 채택이 됐는데 이 종목은 4월에서 6월달 사이에 다른 종목들보다 더 폭발적인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화장품을 직접 찍어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해외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라 가지고 화장품의 수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인기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뭐 화장품 업종과 뭐 업황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 실리콘2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주가가 바닥에서 빠르게 많이 올라왔었던 사실들이 그대로 이제 차트에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뭐 3월달만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뭐 3배 이상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살만한가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는 이제 화장품 업종과 분위기는 다 좋으니까 차라리 실리콘2를 약간 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대장격 종목으로 약간 좀 지표 느낌으로 같이 이제 관찰을 하시되 좀 덜 올라가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아직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조금 더 좀 주가가 낮은 화장품 종목들을 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주가 성장에는 뭐 추가적인 성장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체 종목들은 제가 오늘 추천 주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제시를 드려볼 테니까 이 실리콘2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시드리는 화장품 종목을 좀 비교를 해 보시면서 더 좋은 종목들을 한번 좀 선택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 화장품 섹터 분위기를 달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여전히 올라갈 공간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실리콘2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덜 올라간 다른 화장품 섹터 한번 봐 보시는 게 어떨지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있다 살만 나줄 시간에 또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쭉 지켜봐 주시면서 화장품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저희 실리콘2 봐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도 출발해 봐야겠죠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026958-9082-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로 오셔서 채팅 상담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상담도 함께 하시고 상품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꼭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맛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샤페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일제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샤페론도 오늘장에서 10.47% 오르면서 종가는 3,375원인데요 우선 수액 보고 계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위고비 출시는 10월이라고 하던데요 그 전까지 샤페론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비만치료제에도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만치료제 쪽이 이슈도 그렇고 전반적인 제약주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약주의 그간 흐름들을 보면 물론 펀더멘털로 가는 종목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적이나 기업 내용들보다는 뭔가 시장에서 전반적인 제약주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책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라든가 이렇게 항상 사이클이 도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금리나 시점으로 볼 때나 아니면 지금 우리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시기에 대체제 측면으로 본다라든가 이런 이제 모든 조건들이 지금은 제약주의 바닥 파동 바닥의 반등 그다음에 강한 시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너무 막 부실하고 내용이 너무 없는 기업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제약주 쪽의 포트는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는 항상 유지를 해볼 만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테마를 타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재료라든가 임상실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면은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 흐름들이 나아주겠죠 우리 샤페론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도 굉장히 좀 좋은 결과치를 얻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주의 흐름들은 연말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더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샤페론이 일단은 비만치료제 쪽에서는 뭔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슈를 좀 덜 받긴 했죠 근데 뭐 일단은 그쪽 테마로 같이 씌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제가 이 샤페론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이 아토피 치료제 관련된 내용과 거기에 이제 이어져서 뭐 이제 뭐 FDA에서 임상 연결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절차들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뭔가 중간중간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그 수급을 팍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들 명분들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샤페론이 지금 올라온 위치에서 한타를 좀 더 터뜨려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분할 매도는 셀프로 진행을 하시되 전반적인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자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제약주가 한 2년 3년 이상은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좋지 않았죠 샤페론도 2023년도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의 메리트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역대급 주봉상의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지난번 언덕 한번 두드리고 이제는 뭐 이평선과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지금은 전반적인 추세에 바닥 시그널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뭐 목표가를 잡아 드린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4천 원 이상 이렇게 이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이상까지는 좀 멀리 보는 추세니까 만약에 이제 뭐 4천 원 이상 넘어가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이제 재차 상담을 받으시면서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매수가가 2,500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혹시나 이제 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면은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2천 원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탈이 되면은 또 뭔가 지금 추세적으로 부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투매물량들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니까 2천 원이 좀 간당간당하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그때 또 재차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여기에 반도체 섹터가 힘을 못 쓰는 현 상황이 겹쳐지면서 제약 바이오주가 빛을 보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말까지 제약 바이오 섹터 더 봐보셔도 좋다 이런 말씀 전문가님께서 주셨는데요 샤페론 더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니까요 연말까지 길게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천 원 이상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2천 원 잡아보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02-6958-9082-9083번이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 한 통 바로 남겨주세요 저희 또 곧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삐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6,750원에 비중은 10%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일본에도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친숙한 만큼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단가 아래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저는 잘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삐아라는 종목을 보내주신 시청자 분께서는 제가 앞서서 화장품 종목에 관련된 얘기들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이 요즘에 또 액션들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브랜드로서의 삐아는 잘 모르지만 삐아라는 기업이 보여준 실적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업종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액션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삐아라는 기업의 내용을 보니까 색조 화장품들 아니면 틴트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에서 잘 먹히는 내용들이 일단은 인기를 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좀 가성비가 좀 좋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브랜드를 좀 더 제끼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삐아라는 기업도 거기에 충분히 충족시키는 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기별 최대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들이 이제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만큼 이제 올라간 기업 가치만큼의 주가가 반응을 좀 많이 해주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상장이 된 지는 오래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노출이 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4월에서 이제 6월 사이에 화장품 종목들이 분위기를 끌고 올라가는 곳이기에 이 삐아라는 기업은 한 번씩 이제 반응이 나오면은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뭐 등락들이 있지만 상한가가 3번이나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의 분위기가 올라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강한 액션들이 또 나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가가 일단은 아까 16,750원이면은 매수가 보다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18,000원까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뭐 현금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삐아라는 기업 혹은 화장품 업종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은봉이 나온다던가 다른 쪽에 이제 주인공을 뺏겨서 하루 좀 거래량 없이 밀리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여력이 되시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 낮추고 아싸리 조금 더 높은 수익에 도전하는 전략 이렇게 보셔도 저는 충분히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하단으로는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한 11,500원 선 여기가 이제 지난 추세의 저점을 다 이탈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방어를 기술적으로 못해주면 심리적으로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추세가 깨질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다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는 수익 도전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삐아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주가가 현재 실적만큼 올라와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목표가는 18,000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시다면 단가를 낮추고 조금 더 높은 수익에 도전해봐도 좋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11,500원 지점 아래로 내려온다면 조금은 상황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11,500원만 주의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상담까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상담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내 고민에 대한 답답함도 해결해 가시고요 또 상품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상담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풍산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800원에 비중은 8%인데요 우선 오늘장에서 4거래일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8.28% 급락하면서 종가가 5만 6,5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셨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손실을 보게 되신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저는 단기 시세를 노리시고 가볍게 보려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관점이셨다고 하면 빠릿하게 손실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풍산이라는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고 그다음에 나는 장기 추세를 기대했다고 한다고 하면 내려오는 시기에 비중이 지금 최초 매수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조금씩 좀 늘려가는 전략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자라고 한다고 하면 단기적인 시세를 본다고 하면 그럴 땐 기술적으로 5만 원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는 손실가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풍산이라는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재무제표 안에서도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잘 올라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이인데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는 아직 2분기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거의 근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풍산이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 혹은 이제 방산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K-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구리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존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멀리 보고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하단 구간은 5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지만 이렇게 은봉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5만 4천 원 이하로 좀 내려오면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계기로 지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버티던 종목도 결국에 좀 밀리기도 하고 안 흔들리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멀리 보고 기회로 보시는 전략을 이제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대신에 이제 5만 원을 일단은 좀 칼같이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에 맞춰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영업이 그리고 매출액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와 관련된 이슈 혹은 방산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5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셨다면 추가 매수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우선 5만 원 손절가는 여기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5만 4천 원 아래에서 비중 늘려가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 드리겠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6958-9082-9083 전화번호 두 대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만 6천 5백 원에 비중은 25%네요 오늘 장에서 1.14% 오르면서 종가가 39만 9천 5백 원입니다 우선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2차 전지 기업들 3,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 낼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 앞으로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근데 종목 들어오는 내용들이 매수를 잘하시고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처음에 종목명을 들었을 때 만약에 이제 물려있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손실 중이다라고 하셨어도 저는 좀 더 가져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요즘에 2차 전지가 극단적인 방향을 보이면서 오늘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밀리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혹은 포스코홀딩스라던가 삼성 SDI라던가 이런 대장격의 종목들은 그래도 자리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수급들이 강하게 이탈되거나 그런 그림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실적으로 엄청난 개선이 됐느냐 아니면 재료가 엄청나게 굵직하게 터졌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빠져 있었던 시기들이 1년, 2년, 3년 가까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항상 큰 업종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은 시장에서 전기차 캐즈미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주식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기도 하고 주가에는 그 전부터 미리 밀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뭔가 최악의 상황과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은 업종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시기부터는 바닥을 찍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과거에 반도체 업종도 그랬죠 과거에 디렘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수요 줄어든다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좀 줄이겠다 그 다음에 만드는 찍어내는 생산량을 좀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AI 시대가 오면서 거기서부터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들이 항상 있거든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동반한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은 당장 재료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충분히 그동안 많이 빠져왔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시기가 충분히 좀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LG 엔소를 동반한 모든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여기서 뭐 조금 더 내려가든 한 번을 더 흔들든 그거는 이제 뭐 가격적인 흐름들은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굉장히 바닥에서 잘 잡으셨어요 그리고 묵직하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차전지가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난 아싸리 좀 멀리 보고 한 번 좀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과 처음에 그 목표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가신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위쪽에 기술적인 저항구간 혹은 매물대가 있는 위치들이 이제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지금 주봉 안에서도 이제 여기를 넘으면 힘이 더 붙는데 여기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저항벽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그냥 분할 매도만 툭툭 치고 뭐 다시 대밀리면은 뭐 다시 한 번 좀 채워보고 이런 식의 뭐 디테일만 가지시면은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뭐 적어도 45만 원까지는 목표를 해보고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가는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수가랑 좀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수가를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비중 줄이면서 이제 좀 현금화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홀딩 하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매물대가 있는 위치 있죠 그 지점에서는 분할 매도로 디테일한 대응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5만 원까지 봐보면서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KB금융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8만 6,900원에 비중은 8%입니다 증권가에서 9월 은행 업종에 밸류업 편입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2% 밀리면서 8만 2,300원의 종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손실권에 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24년도 초반부터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KB금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현대차, KB금융, 저PBR 관련한 밸류업 정책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높은 금리의 수혜 내용들을 받으면서 예대마진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금융주들은 사실 과거부터 시세차익용도보다는 배당용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투자들이 많았는데 비중이 적은 걸로 봐서 고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금융주가 요즘에는 좋게 흐름이 나쁘진 않고 시장보다는 강한 건 맞지만 지금은 이제는 좀 관심을 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정책도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고점 차익에 대한 그 다음에 추세 전환에 대한 우려감들을 지금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차트와 흐름을 보시면은 이 KB금융이 지금 9만 원을 경계에다 두고 계속해서 좀 두드리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두드리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돌파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강하게 지금 저항 구간들로 납화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차익국탄이 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위치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좀 보여지고 요즘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쪽보다는 개인들이 좀 많이 사죠 고점에서 개인들의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고 연기금은 조금 좀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신탁이라든가 중간에 외국인들도 그렇고 굵직한 매도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뭔가 좀 타이트하게 보시면서 손질가를 좀 길지 않게 대략 한 8만 원 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으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탈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탄력이 붙어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8만 원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매수가 위쪽으로 혹시나 저의 예상이 좀 틀려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9만 원의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만 원을 만약에 넘긴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또 힘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니까 이것만 이제 좀 목표로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네 KB금융 이제 금융세터는 슬슬 발을 뺄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사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굵직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손절가 8만 원 잡고 대응해보고요 또 혹시 올라간다면 9만 원 돌파 여부 보시면서 대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만 나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 아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꼭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살만 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김정혁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 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먼저 지난 살만 나주의 AS부터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김정혁 전문가님의 지난 살만 나주 9월 2일에 소개해 주셨던 KN솔입니다 우선 한때 19,250원까지 올랐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정해 주신 매수가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전략 유지하면서 더 기다려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고 많은 재료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유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나오는 한 주 동안에 시장이 너무 좀 가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너무 많이 좀 빠지기도 했었고 거기에 이제 뭐 역행하는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그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뭐 결과치가 확 터지거나 아직까지는 뭐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N솔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의 액침냉각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도 액침냉각 부각을 좀 보여주는데 최근에 8월 달에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거는 2차전지 쪽의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업종별로 극단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2차전지 쪽이 요즘에는 좀 힘을 빼다 보니까 거기에 순환매 차원에서 힘을 좀 같이 밀러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쪽을 연결시키는 AI 반도체 쪽으로 재료를 봐도 좋고 2차전지의 바닥설 여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봐도 좋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 실적의 내용들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더 기다려보고 추후의 흐름들이 더 높게 나갈 때까지 한번 잘 기다려보도록 하죠 차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봉 차트의 흐름을 볼게요 과거에 이제 시세 나오고 충분히 조정 부분에서 지금 위쪽을 계속 두드리는 윗고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위쪽을 돌파에 대한 의지들은 충분히 잘 나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터지면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 올라갈 때 보지 마시고 지금처럼 흔들리고 은봉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N솔 전략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장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더 봐봐도 좋을 재료들 분명 남아있으니까요 전략 유지하면서 목표가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살만나주 AS 해봤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오늘의 살만나주 소개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살만나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장품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아까 실리콘2라는 종목을 얘기하면서 좋은 건 맞지만 많이 올라간 거는 백트지 않냐 덜 올라가고 추세적으로나 아니면 주가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일단은 제가 APR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좀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APR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APR이 메디큐브라는 화장품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기기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SNS 쪽에서도 그렇고 마케팅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물돈 제품이 좋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뭔가 영한 느낌의 그런 화장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에 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 K-드라마라든가 K-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적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화장품 종목으로 오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이익 이런 것들에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장품 종목들이 있죠 테마적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 종목의 개선폭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화면을 좀 잠깐 볼까요 2021년도, 22년도, 3년도, 4년도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도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죠 2023년도에 매출액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한 반년 정도가 흐른 상황에서 절반 이상을 또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2024년도에 지금 절반 정도 가량이 왔는데 충분히 좀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진출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영국, 유럽 쪽에서도 진출을 하고 첫 번째 성과가 좀 좋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 업종들의 추가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오버행 이슈들이 좀 나오고 하면서 시장이 밀렸을 때 주가를 좀 많이 뱉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좋은 수급들 기반으로 해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가격 여기가 지금 당장은 좀 넘기는 어려 보이는 그러니까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가 돌파가 되면 시장에서 분위기를 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이 넘기 전에 음봉을 내려주면 이때 아래쪽에서 차분하게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이 위쪽에 있는 40만 원으로 일단 1차적으로 잡아드리고 하방으로 만약에 밀리는 그림들이 예측이 좀 어긋났다고 하면 손절가는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25만 원으로 잡고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상담에서도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봐보면 좋을 종목 바로 APR입니다 한국 화장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APR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30만 원이 넘기 전에 음봉시에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봐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살만나주 APR이었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살만나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화장품 쪽에서 좋은 걸 봤고 이번에는 제약시장 안에서 좀 괜찮을 종목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한 제약주들 기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 올 하반기 연말까지는 웬만한 제약주들은 반응을 다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달,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주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죠 그리고 9월달에 남아있는 일정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진행형인 폐암학회라든가 아니면 유럽종양학회라든가 아니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들 이런 것들이 제약주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제약주들은 지금 분위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급등한 종목들도 좀 많이 보여지고 그런 상황이죠 그중에서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저는 제시를 드리는데 뭔가 이제 기업이 너무 저렴한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뭔가 너무 무거워서 재료를 못 받는 기업도 아니고 딱 그 밸런스가 맞는 그 정도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암학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항체라든가 항암제 관련된 특히나 요즘 시세에 대한 면역항암제라든가 표적항암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잘 받고 있는데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으로 또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럽종양학회에서도 분위기와 그다음에 모멘텀을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메인 사업 쪽으로는 이제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내용들도 시장에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장이 많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더 큰 시장 확대가 기대가 돼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업체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 대선 쪽이랑 연결을 지어봐도 트럼프 쪽이라든가 헤리스 쪽이라든가 지금 미국에서 약가 인하 의료비를 줄이려는 시도들을 공동 정책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한테 충분히 수혜가 되고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토대로 봤었을 때 제약주의 전반적인 움직임 한올 바이오파마에 가지고 있는 재료들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명분들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주가가 더 세게 반응을 보이기 전에 최대한 좀 낮은 가격을 현재보다 좀 낮은 가격을 주는 기회를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횡보를 좀 오래 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좀 올라준 이후에 2024년도에는 중간중간 반응을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좀 오래 하고 있죠 매물대를 계속해서 좀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반응을 좀 보이는 내용들은 변동성을 이제는 좀 크게 한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합니다 물론 하방으로 빠지는 그림 안에서도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림 안에서도 변동성의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는 제약업 중에서 상방 돌파를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일단은 손절가를 먼저 좀 타이트하게 3만 4천원 선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능성과 돌파가 나왔었을 때는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4만 5천원까지 목표가를 좀 해보시고 일단은 이 위쪽까지만 여기 부분까지만 접근을 해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강하게 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뭐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AS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수하는 위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어도 2분할 매수 그 다음에 적어도 시초가 이하의 은봉 매수 이런 것들을 기대를 기억을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안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이나 월봉 차트 안에서도 지금 위쪽에서 수렴형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힘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한 번만 더해지면 급등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들 지금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면역항암제 관련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곧 암학회 일정이 있는 만큼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손절가 우선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어요 3만 4천 원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은봉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 꼭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화요일장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요즘 시장이 정말 쉽지 않고 하루하루 너무 어렵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시장 바라봐봐야지 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길까요? 네, 뭐 아무쪼록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내일장에 대한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뭘 이루고 내일 당장 뭐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한 수요일 정도가 되면은 시장에서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이 저점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지금 시장의 한치 앞을 뭔가 좀 바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뭔가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그다음에 뭐 급등주 추격 매수에 대한 이런 막 조바심 같은 거를 가지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좀 멀리 보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지수 자체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급락이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제 뭐 시장이 한두 번은 더 뒤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시장은 좀 멀리 길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최저가 매수라든가 지금 뭐 당장 뭐 돌려지는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이번 주만 하고 다음 달만 하고 끝낼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변동성이 특히나 이제 크게 오는 시기들이 항상 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뭐 7월, 8월, 9월 초까지 지금이 뭐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수익을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또 빠릿하게 매매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수익을 팍 좀 많이 챙겨가야 되는 그런 시기들은 사이클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뭐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다가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제시드린 종목들은 충분히 전망이 좋고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시장을 뭐 하루하루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내일 당장 뭔가를 이루려고 너무 조급하게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좋은 시장의 흐름들을 좀 기대해보고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잘 안내를 받으시면서 천천히 또 준비를 해나가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멀리 보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끔 마음을 여유롭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들 꼭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해 주셔도 사이트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